0955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J 네트워크스입니다. AJ 네트워크스 은 2000년 2월 10일 주식회사 이렌텍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12월 30일 아주 LNF 홀딩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AJ 네트워크스 주식회사로 변경함 동사의 주요 사업은 렌탈 부문, 창고 및 유통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렌탈 부문은 파레트, 이트기기, 건설 장비 등의 렌탈 사업을 영위하며 창고 및 유통 부문은 냉장 냉동 창고 임대업, 유류 도소매업, 전산기기 유통, F&B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3년 12월 지배회사인 구아주 LNF 홀딩스 주 를 합병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주 부문과 사업 부문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음. 대시 AJ 토탈 주 AJ 에너지 주 등 다수의 자회사 보유한 가운데 중고 이트기기 전문 쇼핑몰 인수 등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사업 진출 대시 파레트 및 IT기기 부문과 고소장비 등 BEP 렌털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AJ 렌터스를 설립, BEC 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였음. 재무 대시 국내 및 미국, 베트남 시장을 중심으로 렌털 매출 확대와 창고 및 유통 부문 호조로 기타 매출 감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비핵심. 저수익 구조 자산 매각에 따른 영업이용 부담이 완화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기타 수지 저하와 중단 영업이익 제거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파레트. 고소장비, 지게차 등의 수요 증가와 자회사 구조 조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기대 2023년 3월 31일 기준 장마감 AJ 네트워크스의 시가 총액은 2,20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AJ 네트워크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53위입니다. AJ 네트워크스의 상장 주식 수는 4,682만 2,295주입니다. AJ 네트워크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AJ 네트워크스의 퍼은 24,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0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8,0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 주가는 7,3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11번지억원, 481억원, 754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3억원, 767억원, 88억원입니다. AJ 네트워크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09번지 37%이고 유보율은 737.73%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86이며 전일 대비해서 23.70 더하기 0.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0.